여러분 우리 육신은 얼마나 악하고 약한가 하면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를 드려도 짬짬이 죄를 향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짬짬이 죄를 향하는 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이 시간 남고 돈 있으면 뭐 한다고요? 죄 지어요 시간 남고 돈 있는데 선한 일 해야지 이거 거의 없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라는 말은 틈을 주지 마라고 말이에요 왜? 우리는 여지가 없으니까 여지가 없는 빈틈없는 꼼꼼한 죄인이니까 그 뜻입니다 여지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사탄은요 사탄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늘구멍만한 빈틈만 생겨도 이 사탄이라는 놈은 귀신같이 알아요 사탄이 귀신인 귀신이죠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여지없이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으려는 몸부림을 쳐요 평생을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숨어져 저 앞에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은 무릎 꿇고 형태를 갖추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의식이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뢰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비즈니스 현장에서든지 호흡 들고 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? 믿습니다 믿습니다 educators 감사합니다 그리고 They 아멘 우리 어릴 Our 일 바탕 여러분 우리 왔 aying 그리